여호와 함께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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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사가 되게 힘들어 ㅋㅋ 요즘 ㅋㅋ 내꺼 있는 내꺼 아닌 내꺼 같은 너 자 간장공장공장 공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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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5 6 근데 잠시만요 여자 부분도 달라요 남자 부분이 내꺼인듯 내꺼아닌 내꺼같은 너 여자는 니꺼인듯 니꺼아닌 니꺼같은 나 왜 저게 어려운거에요? 저한테 말을 해주세요 니꺼인듯 니꺼아닌 니꺼같은 나 요즘따라 니꺼인듯 니꺼아닌 니꺼같은 나 오늘 안에는 부를겁니다 배우는 시간이 좀 걸려요 내꺼인 듯 내꺼아닌 내꺼같은 나 니꺼인듯 니꺼아닌 니꺼같은 나 자 저는 내꺼같은 요즘따라 노래 잘하잖아요 차은씨도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5 6 7 8 요즘따라 내꺼있는 내꺼아닌 내꺼같은 나 너 왜 잘해 차은씨 아니 이렇게 되면 가수좋아야되잖아요 아니 가수잖아요 일부러 낑사리를 했을때 없잖아 자 다시 5 6 7 8 요즘따라 내꺼인 듯 내꺼아닌 내꺼아닌 내꺼같은 나 또 요즘따라 또 요즘따라 니꺼인데 니꺼아닌 니꺼같은 나 요즘따라